쨔쟌 지금 분위기 이상해요? 아 진짜? 누가? 어.. 집중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너무 그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남자친구가 생일이거든요. 다른 건 진짜 다 필요 없고 이걸 엄청 원하더라고요.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언맨 피규어 이번에 제대로 나온 거 사고 싶다고 해서 무려 해외 배송으로 예약까지 해서 제가 산 제품입니다. 저는 그래도 내일 진짜 딱 전에 오늘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먹을 아침은 아니 아침 아니지 오늘 아점은 스파게티 해먹을 거예요. 너무 많나? 어쩐지 익숙한 건 어쩐지 익숙한 건 일어날 수지 고춧가루 stove 소시장 고춧가루 소시장 소시장 양보소 소시장 소시장 쇼! 음 짜다! 저는 새해가 되고 진짜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하고 밤낮도 막 바뀌어가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어제 어떻게 영상 작업하는 그런 일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에 저 영상 프로그램을 갑자기 막 다운을 받고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이쁘게 나온다. 이쁘게 나와. 근데 요즘은 여기 뒤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게 여기 안쪽만 이렇게 보이게. 너 그것만 해줄까? 응? 아니? 머리카락 너무 상하잖아. 나 지금도... 아유... 나 지금도... 내 언니 두 번이고 내 말대로 트리트먼트를 해. 그러면 드라이도 머리가 보호를 해주고 햇빛... 너 사자. 더... 더... 저 아이스 라떼 한 잔 사주세요.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여기 카페라떼 있으냐? 응. 날마다 와서 공부해. 내가 날마다 샀게. 언니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엄 프로래요. 만약에 그 일 자리가 안 부해지더라도 전 어차피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튜브로 찌끈찌끈씩 배워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엄마 뭐 시켰어? 딱. 9,000원이었어. 원래 10,000원이었어. 원래 9,000원이었어. 원래 9,000원이었어. 5,000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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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구글. 소리 좀 줄여줘. 꺼줘.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소리 줄여줘. 헤이 구글. 꺼줄래?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가 눈 나면서.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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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셨어요? 마라탕 왜? 희안하게 되네 엄마가 마라탕을 처음 먹는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푸쥬. 푸쥬라는 건데, 푸쥬. 바삭. 치즈떡, 내가 두 개 넣는데. 엄마 치즈떡 먹었어? 하나 먹었어? 그 와이콜 전 올해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생겼어요 새 학기 프로모션으로 애플에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지 마세요. 제가 새하키 프로모션으로 맥북을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로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 변덕쟁이가 실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취소를 하고 이제 다시 주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플 쪽에다 전화를 해서 아직 취소 처리가 안 됐다. 새하키 프로모션은 1년에 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소 처리가 될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전화를 드려서 5일 동안 열심히 참고 이제 했는데 또 안 되더라. 색상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화원아 알겠니? 이게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 모자 샀어요. 제가 원래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요. 아닙니까? 유행이라서 한번 사봤는데 할머니께서 무슨 아줌마가 들어왔냐고 네가 아까 썼어. 네가 아까 썼어. 왜 저런지 써? 뭐? 무슨 뭘 아줌마가? 아줌마라니! 남장가, 여자가. 아줌마. 아줌마라니. 아줌마라니. 그거 누워 자. 달라고 갖고 간 뒤.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보이게 써야 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야? 남자친구도 비둘기 아줌마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 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비닐을 써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시미즈님이 비닐 착용법 어떻게 써야 이쁘다.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봐가지고 그거대로 써봤거든요. 귀가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귀가 진짜 작거든요. 귀도 안 보여. 귀도 안 보이는데 얼굴도 커. 그래서 제가 눈썹이 너무 도드라져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눈썹을 한번 가려봤거든요. 저는 이제 쉬고 이제 내일 결혼식도 있고 저는 오빠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랑 편지 준비했거든요. 편지 쓰고 잘 거예요. 내일 봅시다. 안녕. 안녕.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 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and you still love me anyway that's one day I'll reach the big time 가게에 가득한 비행기 랍스파인드 가게에 가득한 대신 고기 멀리서 가득한 비행기 탕후라이 백두기 가게에서 이걸로 혹시 모르겠어요. 네, 구매타일 마세요. 케이크 샀어요. 밥을 애초로 그냥 빨리 먹고 버리는 게 나을까? 그게 더... 덜 복잡하죠. 응. 아까 보니까... 근데 방주에 뱀들 있더라고요. 1월... 네, 2월. 2월? 예정일이 그건 아니에요? 응. 지금... 이제... 아홉 달 됐어요. 2개월이에요. 이제 뭔가 약간 슬슬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아직 많이 안 좋아서... 맞아요. 저는 지금 삼성역이고... 지금 오빠가 느끼한 놈이라서 케이크를 저희 숙소에다가 맡겨보려고 해요. 이렇게 짐을 맡겨놨습니다. 응. 응. 트리거. 왔어? 트리거 어딨어? 왔어? 여기 왔어. 오빠 사진 진짜 잘 찍는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진짜... 아니... 계속 찍게 만들려고. 아니 아니 갑자기 오빠가 사진 실력이 왜 이렇게 늘어서... 오빠 솔직히 공부했지?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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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죠? 다 있다. 그럼 극자 보고 싶은 거 하나씩 할까? 응. 나는 그거. 우리. 이거. 귀여워. 그렇게요? 우와. 저거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나와나 봐. 너무 예뻐. 너무 화질이 괜찮지? 잘 나왔다 이거. 우와. 잘 나왔어. 난 가운데 두 개 가봐. 이거 가운데 두 개? 응. 그치? 사실. 귀cha. 아아! 설명 중명? 자. 영상편 제고 있니? 선생님 응. 소注意. 감사합니다. 오빠가 찾았다. 오빠 생일인데. 하하하하. 복한다고 란 거구나? 응. 잘해요. 딴 따라단. 룸서비스와 패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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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이거 잘못됐다 이기는 못하지 하야씨 하야씨도 지금 위험해요 진짜 너무 무서워 뭐니? 맛있어? 맛있을것 같아 맛있다 한숨 자고 급하게 하는 케이크 누가 봐봐 내가 제대로 닦는지 모르겠어 코딩때로 돌아간 것 같다 그동안이랑 퀄리티가 달라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내 기분이 이래 진짜 퀄리티 좋다 너무 먹고 싶어 도둑같은데 도둑? 안 쓸난디 아니면 도둑같은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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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